야야야야 와 이거 다 굴이야? 형 혼자서느라 먹는 것도 변변치 않을텐데 기력 보충 좀 해 이 여름보다는 봄에, 봄에 스테미나를 보강해야 되거든 그치 봄에 스테미나를 보강해야지 야 이거 줄인다 어? 먹자 형 그래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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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와 이 굴국밥이냐 이게 맛있다 이게 굴, 굴 영양 돌솥밥이야 야 야 근데 굴이 왜 이렇게 통통하냐 어? 확실히 너는 진짜 미식가야 내가 그렇게 야 이거 완전 고소한게 살아있다고 그래야 되냐? 야 야 죽이다 죽어 야 완전 죽어 이거 야 막걸리 한잔해야지 형 나 술 잘 못하잖아 적당히 줘 아이 참 야 이 굴 무식 진짜 예술이다 이게 또 굴국밥 나 죽어 야 이 굴 야 이 굴 야 이 굴 야 이 굴 야 이 굴 그치 아니 맛있어. 굴전이야, 형이게. 야, 여기 너무 맛있지 않냐? 굴. 맛있네. 찐하네, 굴이. 형 먹기에 힘이 좀 들어와? 난 진짜 굴 먹으면서 겁나, 종굴을 빨래. 음, 좋아, 좋아, 좋아. 야, 나 벌써 힘이 막 붉은붉은 솟는 것 같다, 이게. 그렇지, 형. 이 굴이 크고 찐해, 이게 통통하더라고. 그러니까, 야. 뭐야, 너 아직도 불러가냐? 야, 우리 여기 스테미너도 보호하겠으니까 이제 2차 가야지, 2차. 아니, 왜 그 힘을 술에 낭비를 해? 내가 형 술 먹이려고 굴 먹인 줄 알아? 야, 그럼 마누라도 없는데 이 힘 다 어따가 쓰냐? 책임져, 이씨. 니가 책임져야지, 지금. 이 긴밤 어떡할 거야, 이 긴밤. 2차 가 빨리, 2차. 가자, 2차. 가, 2차 가. 야, 계산 니가 하는 거냐? 야, 계산 니가 하는 거냐? 야, 계산 니가 하는 거냐? 하야, 들어가. ESPлично.